어제 신랑이 수박을 사왔는데 제가 잘라놓지 않으면 절대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르려구요 아주 큰 수박이다 쏙 밀면? 우와! 섰어 섰어! 지금 요렇게 내고 있어요 별별별 우미야 소외치 잡지? dern ey Trung 아, 안돼! 아, 이따! 쿠키 커타를 수박 커타로 쓰고 있어. 수박 키우자. 밀어! 어머. 마요네즈. 가위에 양념을 수박을 위에 올려줍니다. 양념이 양념을 수박을 넣어주세요. 탄산을 넓지 않게 해주세요. 계란을 수박을 넣어주세요. 아름다운 설타를 넣어줄게요. 오징어 어떤 고기 있었어? 스테이크? 맛있어 먹어볼게 음 너무 맛있어 음 고기가 여기 큰 고기가 있었는데 떨어졌어 먹어 고기 더 줄게 당근이 싫지만 편식하면 안돼 맛있어 오 당근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런 것 같아 음 고기 들어갔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제일 큰 고기 음 당근 그냥 한번에 다 먹어보자 당근 싫어 싫어 없을거야 바로 음 음 음 고기가 있었어 아니요? 음 마지막 마지막 두개 고기 한개가 필요해 고기 음 고기 가사 으음 이 오 저 짜 이거죠? 응 당근 많이 주지마 땡큐 당근 거의 안 들어왔다 완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어 당근 여기에 두 개 있다 지금 먹어 지워야지 점심 먹기 전에 운동해야지 내가 저녁을 꼭 해 운동 한 다음에 점심 먹어야 했거든요 하루에 운동이 세 번이야? 응 고기 세 개 지금 기름 아니면 기름진 거는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름부분이 나왔어 散고 이거 너무 맛있다 잘 팔려고 하는데 저 사이에 더萌 Puis 살 팔려고 하는데 저 사이에 더萌 질 것 같애 종이요 간장 2년간 시도했던 줄넘기를 루미가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날 줄넘기 감을 잡는 동안 줄넘기에 몇대를 후려쳐 맞았는지 셀 수가 없어요 5분 동안 우려도 깨지면 줄넘기 감을 잡는 것처럼 좌우고